이번 시간에는 보이즈앤빈스 문제를 통해서 확률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즈앤빈스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즈앤빈스 공과 바구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희가 공을 던지고요 그리고 그쪽 반대편에는 바구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구니에 공을 던지는데 바구니에 공이 어떻게 들어가고 몇 개나 들어가고 어떤 바구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확률적으로 분석해보는 것이 보이즈앤빈스 문제입니다 보이즈앤빈스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세 개의 세부 문제로 나누어집니다 물론 이 세 문제 외에도 기본적으로 여섯 개의 문제가 더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확률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특정 바구니에 얼마나 많은 공이 들어가는가 이때 던지는 횟수는 고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N번 던졌을 때 내가 원하는 혹은 주어진 바구니에 얼마나 많은 공이 들어갔겠는가 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어떤 특정 바구니가 있을 때 내가 공을 몇 번 정도 평균적으로 몇 번을 던지면 내가 지정한 혹은 주어진 바구니에 공이 들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는 바구니에 모두 공이 들어가려면 모든 바구니에 공이 최소 하나 이상 들어가려면 몇 번 던져야 할까 즉 비어있는 바구니가 없으려면 몇 번 던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바구니의 개수 그리고 공의 구분 그리고 던지는 행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요 바구니의 개수는 비계로 정의를 했고요 공은 모두 동일합니다 이 말은 공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특공이 어떤 특정한 바구니 방향으로 간다거나 혹은 바구니 밖으로 튕겨나간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고 공을 던지면 무조건 바구니에 들어가되 그 바구니에 들어갈 확률은 모두 동일하다고 봅니다 또 던지는 행위 자체는 제가 바로 이전에 던진 즉 I-1번째 던지는 행위와 I번째 던지는 행위가 서로 독립적이라는 것을 보장해줍니다 뭐 굳이 예를 들자면 왼쪽 방향으로 공을 던져서 비어있는 바구니로 의도를 해서 던진다거나 혹은 특정한 바구니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그 바구니에 공을 넣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의도적으로 던지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특정 바구니에 얼마나 많은 공이 들어갔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조건은 B개의 바구니가 있고요 N개의 공을 던졌다고 가정합니다 앞에 조건에서 공이 모두 동일하다고 했죠 그리고 공을 던졌을 때 각각의 바구니에 들어갈 확률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특정 바구니에 공이 들어갈 확률은 B분의 N이 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B분의 N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실제로 B분의 N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확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주어진 바구니가 있고 그 바구니에 공이 들어갈 확률은 P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바구니에 들어가지 않을 확률은 Q가 될 거고 그 Q라는 값은 1 빼기 P라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X라는 값을 정의를 할 건데 이 X라는 값은 N번 공을 던졌을 때 특정 바구니에 들어갈 횟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X의 범위는 1부터 N이 될 거고요 그때 범위를 모두 고려해서 확률 분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X를 2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N을 4라고 하고요 B를 5라고 해봅시다 무슨 뜻인가요? 바구니가 5개가 있고 공을 4번 던질 것인데 그때 공이 2개가 들어가려면 어떤 경우, 어떤 확률, 어떤 횟수가 되는가를 알아보는 거죠 즉 4번 던져서 2번이 특정 바구니에 들어갈 확률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공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던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쉽게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우리가 원하는 바구니에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또 첫 번째와 세 번째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첫 번째와 네 번째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두 따져보면 총 6번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고요 그때 확률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다섯 개, 바구니가 다섯 개고 그 중에 한 개니까 성공할 확률 P라는 것은 5분의 1이 될 거고 Q는 P에서 1을 빼는 거니까 5분의 4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공할 확률이 5분의 1이고 횟수가 두 번이니까 자, 그러면 그거의 확률이라는 것은 성공할 확률이 5분의 1이고 실패할 확률이 5분의 4인데 실패할 경우 수가 두 번 성공할 경우의 수가 두 번이기 때문에 결국 5분의 1의 제곱과 5분의 4의 제곱이 이 경우에 대한 확률이 될 것입니다 나머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다 두 번 성공, 두 번 실패이니까 5분의 1의 제곱 곱하기 5분의 4의 제곱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번 공을 던져서 두 번 성공하는 경우는 총 6가지가 있는 거고 그때의 확률은 모두 동일하게 5분의 1의 제곱 곱하기 5분의 4의 제곱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의 계산이라는 것은 경우의 수 총 6가지에다가 확률, 각각의 확률이 5분의 1의 제곱 곱하기 5분의 4의 제곱이 돼서 값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를 저희가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x를 n번 던졌을 때 성공할 횟수라고 하면 x의 범위는 모두 심폐할 경우와 모두 성공할 경우를 생각해서 0부터 n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을 이 황분포라고 합니다 이 밑에 나와 있는 식인데요 이 식을 보시면 x가 k일 확률 즉, n번 던졌을 때 k를 성공할 횟수라고 하면 그 횟수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각각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맨 앞에 있는 이 nk라는 것은 n번 던져서 k번 성공할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이 p의 k승이라는 것은 k번 성공하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 p를 k승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맨 마지막 것은 실패할 확률이 q이기 때문에 이 q를 실패할 횟수인 n-k승을 해주게 되면 이 세 가지를 곱해서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아까 전에 예로 돌아와서 이 예를 한번 풀어보면 다시 x가 2 n은 4 b는 5라고 하면 이 이항분포에 따라서 x와 n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x가 2이기 때문에 4번 던져서 2번 성공할 확률은 5분의 1 실패할 확률은 5분의 4라고 표현하면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경우의 수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이 경우의 수라는 것은 결국 4c2 결국 4개의 경우 4가지를 주어졌을 때 4가지 중에 2가지를 뽑는 경우의 수 컴비네이션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계산 자체는 4 팩토리얼 그리고 4-2 팩토리얼 그리고 2 팩토리얼을 이렇게 나눠주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보시면 저희가 앞에서 찾아봤던 경우 수 6가지와 일치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기대값을 구해볼 수가 있는 거죠 특정 바구니에 얼마나 많은 공이 들어갔는가 n번 던졌을 때 그러면 공이 들어갈 개수라는 것은 0부터 n개까지 가능하고 각각의 경우에다가 확률을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기대값을 구할 수 있고요 앞에서 k 곱하기 확률 xk라는 것은 이항분포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이항분포로 표현하면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요거를 식을 정리를 하면 저희가 이항분포의 식 값인 요 값으로 변화할 수가 있어요 요 값은 특징이 뭐냐 1로 바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1로 만들기 위해서 요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거냐면 먼저 요 항을 정리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k하고 k를 서로 상쇄를 시킬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가능하냐면 n 팩토리얼의 요 식이라는 것은 n 팩토리얼의 n-k 팩토리얼 곱하기 k 팩토리얼이기 때문에 요 부분을 떼내면 되는 거죠 k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결국 k-1 팩토리얼 곱하기 k니까 서로 k를 상쇄시켜 버리고요 그 다음에 p라는 값도 결국 pk승을 pk-1승으로 만들어주면서 p 값을 앞쪽으로 뺄 수가 있죠 그리고 요 c 컨비네이션 n, k에서 분자에 있는 n 팩토리얼이라는 것도 결국 n-1 팩토리얼과 n의 곱이기 때문에 n을 앞쪽으로 뽑아내게 되면 요런 식으로 맨 앞에 n 곱하기 p에다가 시그마 n-1의 k-1에 대한 경우의 수 그리고 p가 하나 나갔기 때문에 p의 k-1승 그리고 q의 n-k승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k-1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k의 범위가 0부터 n-1이지 않습니까 요거를 하나를 떼서 요 이항분포 앞쪽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식이 n-1개 중에 k 개를 뽑는게 되고 그리고 뒤쪽의 숫자도 k-1 대신에 k로 모두 바뀌기 때문에 k, 그 다음에 k 요렇게 바꿨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식이라는 것은 다시 우리가 원했던 처음을 바꾸고 원했던 이항분포식으로 바꿀 수 있게 되고 이때 p 플러스 q는 1이 되니까 요 부분이 모두 1이 되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n 곱하기 p만 남게 되죠 결국 특정 바구니에 얼마나 많은 공이 들어갔는가 를 계산해보면 n 곱하기 p 개의 공이 들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p는 뭔가요? 그렇죠 특정 바구니에 공이 들어갈 확률이죠 바구니는 몇 개예요? b 개죠 그렇다면 b 분의 n 개가 특정 바구니에 들어갔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 뭐가 똑같나요?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저희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했던 것 몇 개의 공 n 개의 공을 던졌을 때 특정 바구니에 몇 개에 들어갔을까 와 동일한 계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볼 텐데요 두 번째 문제는 특정 바구니에 공이 들어가려면 평균적으로 몇 번 공을 던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조건은 동일하게 b 개의 바구니가 있고 n 개의 공을 던졌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특정 바구니에 들어갈 확률을 p 그리고 들어가지 않을 확률을 q 그러면 q는 1-p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k번 던져서 n번 던졌는데 그때 k번째 공이 특정 바구니에 들어갔다고 하면 k번 던져서 한 번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즉 앞에 k-1번은 특정 바구니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k번째 공이 딱 그 바구니에 들어가는 경우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는 이렇게 확률을 쓸 수가 있겠죠 k번째 던진 공이 특정 바구니에 들어가려면 k-1번은 실패를 하고 k번째 한 번만 성공을 해야 되니까 확률은 q의 k-1승 곱하기 p 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저희가 지오미트릭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 기대값이라는 것은 k계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k-1번 실패하고 한 번 성공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q승과 p승을 앞으로 뽑아내 보면 q분의 1을 추가해주고 여기다 q를 추가해서 q의 k승으로 만들어주고 p를 앞으로 뽑을 수가 있죠 그럼 이 뒷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등비수열의 합 형태로 바뀌면서 1-q의 지수승분의 q라고 값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거는 다시 어떻게 되나요 1-q가 뭐죠 p죠 p 그러면 결국 이걸 바꿔서 쓰면 p가 되니까 q가 서로 상세되고 p제곱분의 p가 되니까 확률은 p분의 1이라고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기대값이 p분의 1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확률 p분의 1은 얼마예요 p라는 것은 b분의 1이니까 결국 b번 던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b번을 던지면 평균적으로 b번을 던지면 내가 원하는 혹은 주어진 바구니에 공이 들어간다는 일반적인 확률과 동일한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바구니에 공이 들어가려면 공을 몇 번 던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바구니에 공이 들어가려면 비어있는 바구니에 공이 들어가는 경우가 b번 발생해야 됩니다 모든 바구니에 들어간다는 뜻은 그 바구니에 꼭 하나의 공이 들어가라는 뜻은 아니에요 공을 던졌는데 그 공이 공이 있던 바구니에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공이 없던 바구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공이 없던 바구니에 공이 없던 바구니에 b개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공이 없던 바구니에 b번 들어가게 되면 모든 바구니에 공이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그리고 비어있는 바구니에 공이 들어가는 경우가 b번 발생할 때까지 던져야 하는 공이 몇 개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의하기 위해서 저희가 히트라는 걸 정의할 텐데요 히트라는 것은 공을 던졌을 때 비어있는 바구니에 들어간다면 히트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몇 번 히트를 하면 되나요 b번 히트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b번 히트할 때까지 던져야 하는 공을 저희가 n이라고 하고 그 n값을 구하는 게 이 문제의 답이 될 것입니다 먼저 이 표를 보시면 이 표에서 표현하는 것은 첫 번째 공을 던졌을 때 비어있는 바구니에 공이 들어가려면 몇 번 던져야 하는 것을 표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첫 번째 공을 던졌을 때 빈 바구니에 들어갈 확률은 얼마인가요 첫 번째 공은 바구니가 모두 비어있잖아요 그러니까 b분의 1에 곱하기 b가 되는 거죠 즉 1의 확률로 무조건 들어가게 됩니다 횟수는 당연히 한 번만 던지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한 번만 던지면 되는 거죠 두 번째 공은 어떤가요 두 번째 공은 b개 중에 하나의 바구니는 차 있고 나머지 b-1개의 바구니가 비어있는 거죠 그러면 들어갈 확률이라는 것은 b분의 b-1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두 번째 공이 첫 번째 공이 들어갔던 바구니에 또 들어가게 된다면 공을 한 번 더 던지게 될 거고요 그러면 공을 던지는 횟수가 카운트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상황에서는 던지는 횟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n2라고 정의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이걸 조금 확대해서 일반화를 시켜보면 i-1개의 바구니가 채워진 다음에 다음에 던지는 공이 비어있는 바구니에 들어갈 확률을 생각을 해보면 b분의 b-i-1의 확률로 비어있는 바구니에 들어가게 되겠죠 비어있는 바구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계속 반복해서 던지게 됩니다 동일한 확률로 그래서 그 경우를 모두 생각해보면 저희가 기대값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즉 i번째 공을 던져서 들어갈 확률이라는 것은 b분의 b-i-1이었으니까 기대값이라는 것은 확률의 역수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기대값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전체 기대값이라는 것은 각각의 경우의 수에 대한 기대값의 합이니까 그 합이라는 것은 시그마 i는 1부터 b까지 갈 때 각 경우에 대한 기대값 그 경우의 기대값은 b-i-1분의 b가 되고요 그거는 하모닉 시리즈에서 b 곱하기 시그마 i분의 1이 됩니다 시그마 i분의 1이라는 것은 로그 b와 b 플러스 b 고어의 1과 동일함으로 최종 결과값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확률분석 2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볼스 앤 빈스 문제를 통해서 확률분석을 해봤는데요 볼스 앤 빈스 문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각각의 문제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과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을 여기서 풀 수 있었고요 그 결과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확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